한편 울프스테드 성에서는 토마스와 두 친구가 다시 함께 일하고 있었죠. 살살해 퍼시! 미안해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. 침착하게 조심조심 움직이라고. 너부터 좀 살살 가, 제임스. 결국 문제가 생겼죠. 토마스, 멈춰!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어요. 다들 무사한 거야? 그래. 난 아니야. 온몸이 흙먼지 범벅이 됐단 말이야. 잠깐 가서 목욕 좀 하고 와야겠어. 지금 목욕하러 가다니 안 돼, 제임스. 일단 맡은 일부터 모두 마쳐야지. 안 그러면 공사가 늦어질지도 몰라. 내 페인트 칠이 더럽혀지는 건 안 중요하다는 거야? 하!